정윤현 정월 대보름맞이 직원화합 윷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지난 3일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본청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직원화합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윷놀이 한마당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직원관의 화합 행사를 추진하고 단결을 도모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식전 공연과 함께 윷놀이 예선, 본선을 치르고 시상식을 진행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